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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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이상한 사람처럼 서있다. 오빠 왜 안겹돋아? 왜 안겹돋아? 젠틀해보고 싶어서 저는 티시트 아직 안 뽑아가지고 이거 오늘 젠틀해야 되니까 스마트해서 팀이 이거 먼저 했다, 투투? 아, 그렇다? 저기 잠깐만요. 이거 저희가 너무 오랜만이다, 오른쪽 배성재 왼쪽 홍진호 니가 언제 그렇게 하는지 있어? 아니,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함께하는 세텔에 모였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보시고요. 그냥 읽어보시고. 저요? 숫자 2와 인연이 많은 저 홍진호가 22시에 22주년을 두 배로 축하드립니다. 그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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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을 좀 날려줬어요. 이걸로 딱 하고 노래가 나가는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다 하고. 축하드립니다. 막 이러는데. 지금에요? 네. 숫고. 오늘은 흠. sbs. 파워 fm. 22주년을 맞는. 투투데이. 마이클 조금만. 조금만 뜨기 주세요. 덥다. 숫자 2와 인연이 많은 저 홍진호가 22시에 22주년을 두 배로 축하드립니다. 22주년을 두 배로 축하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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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해. 숫자 2와 인연이 많은 저 홍진호가 22시에 22주년을 두 배로 축하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파워 fm. 22주년을 두 배로 축하드립니다. 22주년을 두 배로 축하드립니다. 숫자 2와 인연이 많은 저 홍진호가 22시에 22시에 22시. 이지. 오케이. 해드립니다. 하하하. 오빠. 오랜만이다. 인기지. 우리. 한 1년 넘치지 않아? 우리. 우리 1년 됐어요? 아. 우리 1년 됐어요? 아. 우리. 성진이 형 관심도 없어서. 아니 우리. 뭐. 유인왕락? 유인왕 1년 안 됐어. 유인왕 1년 안 됐지. 기억 속에 지워버렸구나. 아. 1년이 이제 돼간다. 왜냐면 연말에 끝났잖아. 그러니까. 유인왕락이 끝난 것도 오래됐는데. 그치 그치. 연말에 끝났어. 1년 됐다. 끝난 것도 오래됐는데. 유인왕락 하는 중에도 잘 못 봤으니까. 아. 맞아 맞아. 거의 못 봤지. 연말이니까 지금이 10월. 맞아. 거의 1년 돼간 거 아닌가. 맞아. 어. 딱 1년이야. 그게 중간에 우리가 본 적 없잖아. 그치. 그치. 볼 일이 없지. 아. 너무 끝난 거 아니네. 그렇게. 아니 우리 친한데. 어색하네. 친한데 그치. 네. 그치. 지금 제작진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네. 아. 우리 친해. 제작진들 모공이 넓어졌어요. 시작은 홍진호였으니. 아. 아이고.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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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색하지 않아요. 응? 전혀 안어색한데 왜? 네. 저희 친한데. 어색한 것 같아? 응. 난 이거 읽어봐야 돼. 이따가. 너 소개하는 거. 기대할게 오빠. 흐흠. 흐흠. 흐흫. 편의점이야. 일단 현실은 남매같은 느낌도 드세요. 흠흠흠. 아 우리 진짜 친해 지금 세 번 이야기해서 Jones이 흐흑흐흑흐흐흐흐흣번. 짧은 1분 동안 세 번 얘기하니까 살짝 불편해서 생각인지 흑흑흑흑흑. 아어멀아 Funerang. 연예가 몇 bip 대겠지? 서너рей 생각? 일부러 알고 물어봐. 서른 4 Imper material Aus. 서른 4? 나보고 서른넷이라 그런 거야? 응?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녹음 시작하자 그럼 그냥. 나 스물아홉. 이거 다 따놓고? 따놓고? 아 20대야? 아 지금 20대지. 저거 서른넷살이냐 그랬어. 아 너무 친구 같았어. 오빠 서른넷이야? 나? 아니 나는 더 많지. 그러니까. 서른넷이고 싶은 일곱이지. 서른넷? 그럼 나랑 몇 살 차이지? 스물아홉 서른넷. 그러면 여덟살? 오빠는 엄청 오빠네. 오빠이구나. 노조해도 되겠니? 나는 경추가 아주 뻐근해. 듣다보니까. 이거 하러 온 거 아닌가요? 시작합니다. 9, 8, 7, 6, 5, 4, 3, 2, 1. 숙보. 11월 11일. 오늘은 연인들끼리 막대 과자를 주고 받는 날. 베텐 가족 중에 오늘 막대 과자 받으신 분. 없네요. 안녕하세요. 11월 11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였습니다. 베텐의 안 어울리는 노래를 오프닝으로 틀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이 막대 과자 데이지만 베텐너들은 주지도 받지도 못했다는 슬픈 소식. 저희가 미리 녹음하면서도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대 과자 데이 겸 가래떡 데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 시비 거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이게 일요일이라 더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이게 뭐 주중이면 학교나 회사나 어디 이렇게 나가시는 곳에서 우정의 이런 거라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저희 베텐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주지도 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확신을 하면서 오프닝을 만들었습니다. 채팅창에 정황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상술 따위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11월 11일이 매우 불편하셨던 분들께 아주 꿀잼 방송을 저희가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돈 굳은 날이니까요. 이득받다고 생각하시고. 11월 11일 일요일 일이 다섯 번이나 들어가는 날 숫자 1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의 상징 홍진호 씨와 함께하는 코너 콩까지마 피하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오늘은 장예원 아나운서와 콩진호의 만남 리벤지 매치가 성사되는 날이니까 꿀잼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어지간하면 불편해하거나 또 저는 불편을 즐기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척추가 뻐근할 정도로 냉기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메이웨데들 밖이에요. 심판 보는 기분이에요. 꿀잼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카오티비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고 일요일 이 시간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생록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카카오 미니까 하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그 정도인가요? 왜? 난 전혀 몰라 지금. 뭐라고? 뭐 왜 이렇게 연기하지마. 이렇게 고조돼있어 분위기가? 고조돼있어. 그대가 만든 일. 나? 내가 뭐했지? 그대가 만든 일. 신냉전을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빠. 응? 일부러 어색한 척 하지마. 왜? 나 전혀 안어색한데 왜? 왜? 여러분 왜 어색해 보여요? 조이 진짜 친해요. 자 이번 주부터 알죠? 카카오미니 세팅해서 한 겁니다. 잠깐만 이거 노트북 대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왜요? 카카오미니 어디다 도대야 돼? 앞을 알아야죠. 어떤... 어? 예원 씨 옆에서 좀 되나? 크기가 어느 정도는... 이쯤일 때. 아 오케이. 거기다 두고. 카카오미니가 뭐야? 하고 이번 주부터 다시. 아 지금? 오늘부터 놔야 돼요? 어 오늘부터 시작이야 카카오미니. 청취자 중에... 아 오늘부터 우리 제일 처음 했던 방식대로 청취자도 맞추는 걸로 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 지시형이 안 짚어지고 이게 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청취자들도 일요일날 방송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마피아가 누군지 맞출 겁니다. 네 한번 해주시고 그중에 두 명한테 카카오미니를 주는 거에요. 정말? 오늘 공개에는... 카카오미니가 뭐야 이거야? 아니 아니요. 여기는 공개에서. 스피커 스피커. 뭐. 방송 이거 보신 분들은 그냥 일요일 하시지 마실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본방 분들을 위해 양보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 저희 배텐이. 이게 또. 아. 에이. 에이. 뭐. 그런 거 의식하고 했어? 아니요. 팩트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또 괜히 자랑하는 거 같고 그래서. 그래서. 언제 시작하죠? 할게요. 급하게 들어와야 돼. PPL이 또. 들어와겠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뭐하는 거에요? 지금 PPL이 들어와서 감사하는 거에요? 응. 감사합니다. 네. 빨아줘. 물이야 뭐야 이거. 커피. 오빠. 마셔도 돼. 네. 조금만 주세요. 커피. 아내가 그렇게 지저분해 보니. 왜 그래. 마시기 싫게 되어있는데 이게. 아니 카푸치노야. 아니 카푸치노야. 어. 아니요. 괜찮아. 이거 있어가지고. 저. 2시간. 맛없어? 전 주시면 먹겠습니다. 맛없어? 뭘로? 아니 그냥 카푸치노야. 카푸치노? 좀 달달한데? 응 맛있어. 달달한 거 먹어. 고마워. 그렇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저 숱도 되겠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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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BPL을. 부시락부시락 하면서. 안 깔끔하게. 어 생각보다 작네. 예. 처음이에요. 이게. 블루투스 역할이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어따 보자야 돼. 블루투스 되는 거 같은데. 그치지? 이건가? TPL하기엔 너무 좁아서 안보이는데? 사용하면서 하는건 아니지? 이거는 그냥 주는건가봐요 이 캐릭터는 여기다 넣는거 아닌거 같은데? 사은품처럼 제품마다 랜덤으로 캐릭터도 달랐으면 좋겠다 붙이는게 있어도 여기는 스피커 재질이라 붙이기 어려울거 같아 우리 유인왕락 다시 안해? 망했잖아 유인왕락팀이 지금 시작했잖아 딴거 하지않아 같이하는건 없는거잖아 니가 얘기 좀 해봐 이거 힘이 어딨어 나도 주위에 하나 또 시켜주시면 안되네 왜달리게 해주세요 안돼요 여기 붙일만한데도 여기 스피커라서 붙이면 안될거 그냥 이건 준거같아 없들뻔쳐 너무 안보이는데? 귀엽다 괸춘괸춘 귀여우니까 세울 수 없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안대 안대 떨어져 귀여운데? 이게 PPL 의미가 없어 자석이 아니더라구요 자석 없어용 자석 없어용 걸칠 수 있을거 같긴 한데 걸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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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보시구요 아 찾았다 자석 뭔가 자석 느낌이 났어 손에서 PPL 하지 말자 아 아아 살려줘 안되겠다 빌이 열어볼까 빌이 좀 해봐 여기 와서 방금 중개하지 말고 여기 여기 있잖아 우와아아아아아아 우리 봐봐 내가 손에 자석 느낌 났다 그랬지 너 손에 자석이 있네 근데 느낌이 났어 여기 뭔가 붙는 느낌 PPL 초보들 아 여기만 붙네 여기가 앞인가 보다 스타벅스인가요? 여러분 PPL입니다 쿨하지 못한 PPL 저희 칠한 방송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라도 느끼려고 여기다 여기 자석이 있었어 여기다 되게 조그맣게 나오니 왜 조그맣게 나와 그럴까요? 오늘 왜 이렇게 비오는거 같지 밖에 비는 안되고 미세먼지 밖에 좀 뿌옇더라구요 마음의 비 봄에도 이럴 정도의 자욱한거 못본거 같은데 지옥같았어 재난문자 왔더라구요 응 맞아 아니 제주도 갔었는데 어제까지 어제 그니까 하루만 빨리 왔으면 제주도에서 그냥 호텔에 있어버렸어 제주도는 더 안좋아요? 응? 제주도도 오더라구 올라오는 날에 미세먼지가 덧붙이더라구 진짜 마스크를 아 마스크 사긴 할까 필수같은데 마스크 사야지 뭐하러 왔어? 어제 술 먹어서 숙취해 지금 찌들어있다가 지금 올려놓을게 그래도 올려놓으라고 잘 안보여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게 너무 거짓 여기 이렇게 돌려서 아니 카카오고 이렇게 아 여기 안에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너무 못하는거 같은데 흐흫 이런거 안살아서 그래 어 그러면 얘가 안보여잖아 아니아니아니 너 거기서 안야돼 뭐하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좀 돈들어가 보이겠니? 뭔가 다 해줘야겠네 아 진짜 스피를 안해본 티들이 이렇게나야 아니 야 아니 야 물걸로 숨길 줄은 몰랐어 아 이런거 못살았어 아니 이게 뭐야 야 그냥 안써봐서 그래 안써봐서 깜짝만 돼 아 진짜 다 써먹어 처러 그러네 바보 아나운서들이라고 오잖아 나까지 깨워가지고 광고조 혈중 형 살렸다 이거 살렸다 광고 살렸다 그래 레온이 한번 가까이 고마우시죠 카카오님들 여기까지 고마워할 것 같진 않은데 쿨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들 녹음 안하냐고 쓰리샷 좋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콩까지마피아 콩까지마피아 오늘 함께할 게스트입니다 지난주 마피아의 신 마신 모모랜드 데이지를 꺾고 백상을 득템한 싱글벙글한 남자 홍진호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우승을 할 홍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싱글벙글한 콩진호의 업된 기분을 억제할 오늘의 게스트 좀 기네요 스물셋 대학 시절 19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나운서로 뽑히며 실력을 인정받은 수제 중의 수제 분의 회전이 워낙 빨라 여우짓을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장폭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분입니다 오늘의 뇌생녀 장예원 아나운서입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뭐 칭찬인가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비가 오랜만에 또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장예원 아나운서요? 배신 진행도 해줬었고 배텐을 할 때 바로 뒷방송인 오늘같은 밤 DJ여서 가족같은 느낌인데 저랑은 선후배니까 그냥 가족이고요 배텐에 또 이렇게 왕님을 해주셨네요 아니 사실 섭외전화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좀 뭔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미루고 미루고 미뤘는데 작가언니가 너무 불쌍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불쌍하게? 그건 그렇고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이래야 되는데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너는 사실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구나 아니 이어폰 안 껴도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 느낌을 모르니까 아 이거 방송 프로니까 쉿 이럴지도 몰라서 누가 쉿 할 때 보통 쉿 왜 이랬는데 쉿 쉿 코난인 줄 어쨌든 배텐에 당한 게 많기 때문에 욕하셔도 인정하고 자 홍재호씨와 오랜만에 만남을 또 가졌는데 상당히 어색하고 좀 불편한 기류가 느껴집니다 저는 아까부터 근데 계속 편했거든요 편했어요? 본인만 편하다? 저는 편했는데 우리 폭스께서는 불편하셨나요? 용어를 고맙 써주시겠어요 이 오빠 방송 잘하네 조용히 했다가 갑자기 말 진짜 잘하네요 아니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저 되게 기분 좋게 왔고 일단 편하게 하시라고요 저는 앞감정이 없어요 홍재호씨한테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달라지죠 이제는 사이 좋다고요 뭐라고요? 사이 좋다고요 사이 좋다고요 아니 근데 저희 진짜 사이 좋은데 진짜 친하면 굳이 막 꼬박꼬박 매일 연락 안해도 편안하잖아요 아무때나 전화해도 그냥 그런 사이인데 그 정도다 알겠습니다 홍진호씨가 맞을까봐 안경 쓰고 왔냐고 물어보시나요? 안경을 빼고 왔다라고 미리 이렇게 찌르면 되겠네요 아 걸렸나요? 아 역시요 여러분들이 좀 스마트하시네요 아 스마트하시나고 스마트 그리고 지금 오늘 점퍼가 좀 두꺼워 보이는데 방탄조끼고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용어를 좀 피해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홍대장 리벤지 매치가 성사됐는데 어쨌든 홍진호씨는 그때 발언에 대해서 네 좀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입장을 좀 밝혀주세요 사과를 하시든가 아니면 네 저는 사실 정말 제 솔직한 마음은 그 장폭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 굉장히 좀 귀여운 별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장폭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여우잖아요 여우라는 뜻인데 뭐라는 거야 아니 저는 아니 저는요 아 그게 물어봐요 여우라는 게 아 정말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귀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언니가 되게 친하고 그건 좋은데 사실 주위에 이제 좀 후배 좀 어린 동생들 보면은 오빠 하면서 밥 사 드세요 하면서 이런 거 자주 하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 예언니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타일이 좀 그런 거 없잖아요 만나면 되게 친한데 막상 안 보잖아요 그럼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완전 이렇게 이렇게 아니 나는 진짜로 그냥 딱 치고 빠지는 게 완전 여우다 오늘 싸우는 게 방송이에요? 약간 그런 의미로 좀 귀엽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 내 말 줄어봐 저는 그냥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아니 알겠는데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네 아니 저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재밌었고 저도 나중에 그걸 되게 유머코드로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니 당연히 남자친구 아닌데 뭐 밥 사주세요 이런 것도 웃기지 않아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연락을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더 저는 원래 진짜 막 내 남자 아니고서는 연락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그냥 당연히 언제든 봐도 편한 사이니까 그렇죠 저도 뭐 크게 뭐 의미를 두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던진 말인데 거기에 이렇게 막 크게 반응을 할 줄 몰라가지고 저도 살짝 놀랐던 근데 설명이 없어서 들으면서 되게 반대로 이해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아 그런가요? 홍진우씨가 이제 방송 끝나고 우리는 어차피 다시 볼 줄 알았고요 근데 그 방송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동안 못 보게 된건데 되게 가족같은 사이였고 그래서 다시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연락이 없었던 건데 어 그렇죠 저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벽을 친 거에 대해서 오빠가 되게 서운했었나 보다 아니면 뭔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었고 아무 생각 없어서 말한건데 너무 지금 분명히 뭔가 오히려 너무 들기만 하니까 뭔가 단칼에 이상해 보이는 단칼 뭐 벽을 친다 이런 정도의 용어를 쓰는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콩무르기라고 하신 분이 아니 근데 사실 그때는 그 영상에서 사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배성재씨가 너무 진짜 현실 웃음으로 너무 좋아하면서 웃는게 처음엔 되게 아 우리 선배님 되게 배기 싫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또 얘기 들어 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제작진들이 다 작년에 팬이구요 아하 계속 모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치를 또 성사시켰고요 아 배기 싫다 그거 자체가 좀 충격적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악의 자기는 건 전혀 없는 걸로 배기 싫다 배기 싫다 유행어 예감이라고 하신 분이 배기 싫다 배가 문제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아 알겠구요 자 그럼 홍진호씨한테 혹시 별명 하나 지어주실 거 있나요? 홍진호씨요? 네 저 별명? 음 지금도 많긴 하지만 그쵸 아 굳이 제가 홍진호씨 별명을 왜 하하하하하하 저기요 잠깐만 잠깐만 얼마 전에 10월 31일이 홍진호씨 생일이었는데 당연히 알고 있었죠 아 그렇죠 생겼습니까? 홍진호랑이님 생일이었잖아요 아니 뭐 근데 이 질문이 나올 거 알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하하하 왜냐면은 알겠어요 너무 배텐 나오는 거 직전에 연락하는 느낌이라서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전 진짜 제 남자한테만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죠 굳이 뭐 아 아 그냥 말을 아키겠습니다 하하하하 제가 그냥 굳이 뭐 적을 많이 만들 필요 없으니까 철벽적이라고 할 거 철벽적으로 하하하하 말을 아키겠습니다 잘한다 장폭스 많이 오고 있구요 응원문자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친해요 여기는 지금 저랑 홍진호씨 편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편이라기보다 거의 안티가 많죠 하하하하 저희가 여기서 하면은 굉장히 불리한 게 될 거 같고 네 자 어 작년 아나운서와 홍진호씨는 오늘 이 토크를 제외하고 이제 마피아 게임에서 피튀기는 대결을 펼쳐야 됩니다 심리 싸움 이런 거 근데 작년 아나운서 잘 하시나요? 아니 제가 마피아를 태어나서 다섯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근데 예전에 홍진호씨가 저 게임 알려주다가 네 정말 짜증이 폭발했던 짤들이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제 게임 실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마피아는 솔직히 장담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음 그때 제가 이제 PC게임 알려줬잖아요 네 사실 컴퓨터로 하는 건 보니까 손가락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피아는 어쨌든 손가락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하는 거니까 네 약간 이제 그 예원씨의 성격이나 그런 거 보면 음 참게 순간 변신이 빠르니까 음 뭐래 하하하하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천까지나 아니면 한 백 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마피아 게임에서 작년 아나운서는 홍진호 죽이고 시작하는 거 하하하하 경기 승패와 환경이 없이 아 무조건 저 찍지 마세요 무조건 홍진호만 그냥 살고 있으니까 무조건 저 찍으면 안 돼요 네 자 아 저 형 오늘 혀가 길다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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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지 않았어요 오늘 분념? 하하하하 마피아 게임 한 세 게임 한 거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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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정진호씨도 좋게 생각하고 음 어쨌든 장기훈 아나운서가 손가락으로 하는 컴퓨터 게임에서는 재능을 많이 못 보여줬지만 마피아 게임은 또 말로 하는 것이고 아 그렇죠 연기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한번 멋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서로에 대해서 워낙 또 어느정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배성재씨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네 인간으로서 마피아 게임에 임하는 심리 갑자기? 심리 갑자기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마피아 게임은 속이잖아요 네 속이고 표정관리하고 이런 것들 아니 배성재 아나운서는 사실 진짜 비밀이 많은 아나운서거든요 김내에서도 진짜 뭐 비밀이 많다 비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연기는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홍진호씨는 알아서 뭐 설명이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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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왔는데요 오늘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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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보죠 홍진호씨가 하하하하 스페셜 게스트 장예원 아나운서의 근황 토크를 해주시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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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는odus 하하하하 다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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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스포츠노스 접속 모비월드에 고정 출연 중이며 얼마 전 소방청 출간 잡지 인터뷰를 하였고 여름이라는 반려견 게스타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여동생인 장래인 아나운서와 함께 찍은 우의 돈독한 사진이 최근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역대 최악인... 아 죄송한데요. 일부러 그랬죠. 다 사면 안 되나요? 일부러 그랬어. 이거 나갈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돌문농장? 도르트문트에요? 그게 아니라 반려견 스타? 너 뭐 이렇게 힘든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어? 아니, 이거 다 힘든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들인데. 동물농장, 소방청 출간 잡지. 이게 뭐죠? 저게 약간 경찰청 사람들 그런 거 말하는 것처럼. 이거 아니고 제가 사실 베테네가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얘기 같은데? 뭔데요? 제가 소방관 분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와 인연을 맺어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청 사람들이랑 관련이 많다고요? 소방관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큐를 보고 나서 거기에 좀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좀... 아, 자원회사님이요? 네, 함께 하고 있어요. 저희 베테너들도 소방관 분들 굉장히 존경하고. 네, 너무... 현실 히어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맞아요. 정말. 저희 가끔 연결될 때마다 정말 선물 듬뿍 드리고 그러는데. 작년에서도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되겠네요. 소방청에서. 그러니까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시나요? 인터뷰를 했잖아요. 인터뷰를 하고? 아, 이제 시작을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뭐. 직접 가서 불을 끌 수 없으니까요. 무슨 얘기야? 진짜 성의 없이 직접 가면서 불을 끌 수 없으니까요. 이거 뭐죠? 본인이 불을 끌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알리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이죠. 재능 기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홍준호 씨가 또 질문을 해 주시죠. 아, 잠깐 잠깐 시간상 도저히 안 될까요? 아, 그래요? 허했다고 지금! 제 근황 얘기 안 하나요? 어, 지금. 저 지금 강아지 얘기도 하고 싶고요. 아니, 저 지금 강아지. 강아지 얘기? 강아지 우리 여름이 있는데. 여기 많이 왔어. 여름이 계정이 있어? 여름이 계정이 있어요. 봐봐. 여기 인스타에 있어요. 여름이 사진들만 있네. 멍멍이? 응, 멍멍이. 종은? 실버푸드. 여름이, 우리 여름이 귀여워요. 애기야? 응, 5개월 됐어. 완전 귀여워. 상자 선배 보러 오셨어, 그러지. 아, 진짜로? 응. 자, 거기 가 있어라. 아, 집에 갈려던 건 아니었고? 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다고 그랬어?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어. 근데 강아지가 그때 하필 딱 잤어요. 그래서 새끼 강아지를 이렇게 깨워가지고 데려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우리 막 가족 다 있는데 엄마도 계시고 하야돼, 성재 선배. 뭐해, 솔직히. 아, 당연히. 엄마 계시는데 성재선배랑 연경언니랑 오셔서 강아지를 보고 가셨어요. 그럼 딱 소개하시면서, 아, 지금 백은재 선배님인데 강아지 보고 싶어서, 하셔가지고 집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응. 하하하하하하. 아우, 그래요? 계획해야겠다, 자. 계획을 하고.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집에 왔다고. 하하하하하하. 소개부터 다시 할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살펴버렸네. 개를 보러 그래요. 진짜 개 보러 오셨어요. 진짜 개 보러.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뭐. 1부? 1부... 1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해명 안 하고 끝내는 거에요? 하하하하. 나 말했잖아. 개부러 왔다고. 그래, 개부러. 아니, 연경... 방연경 아나운서. 아, 연경이랑, 연경이랑, 예원이랑 셋이서 강아지를 구경하러, 아파트 근처로 와라. 그냥 아기니까, 알아서? 아파트에 출연하고, 난 1층에 놀유터에서 보관할 이럴 정도였는데, 갑자기 예원 형은, 올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아, 아, 어머니도 계신데 어떻게 올라가니. 세 번 정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바리바리 사서 선배가 올라오셨죠. 손멸까지 사도 주고? 아 왜냐면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슈퍼에라도 가서 아니 일주일 먹은 것 같아요. 크... 부의 상징 엑솔런트. 엑솔런트? 아 그거 언급하나요? 네. 갈게요. 안 사왔으면 큰일날 빼있어. 연경이가 아무도 안 사왔어야 했는데 과일 선물세트를 사왔고. 연경이는 집에 올라가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어... 아니 어떻게 될지 몰랐죠. 근데 어차피 엄마가 계시다고 하니까 이제 언니는 막 가족도 다 알고 하니까 여러분, 작년 아나운서 어머님이 굉장한 미인입니다.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랑 저랑 진짜 닮았죠. 닮았어요. 동생보다는... 미인이 있으라고 하니까 닮았다고 말씀하세요. 자... 때려도 됩니다. 아 저 지금 내게 손 이렇게 쭉 쥐고 있는 거예요. 흉기를 사용하시면... 아 뭐는 뭐는... 흉기를 사용하면 피피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주먹 쥐고 있는 겁니다. 네, 주먹 쥐고 있는 겁니다. 네. 재능 기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뭐... 입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페이지. 게임 서면. 아... 자, 그러면 얘기를 좀 접고 오늘의 본격적인 마피아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을 설명드리면 3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시민 2명, 마피아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처단하는 게임.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두 글자가 쓰여 있고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는 단어와 지시어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피아가 게임 끝나기 전에 지시어를 꼭 한 번 언급이? 아, 행... 행동이 아니었나? 행동이 아니었나? 언급... 정신... 아, 조현이 행동 포라오구나. 정신 탈리시고, 정신 탈리시고... 아, 그때부터 행동이 돼, 행동인 줄 알았어. 해명 됐어. 행동인 줄 알았어. 행동인 줄 알았어. 약간 지금 정신... 그러니까 뭐... 자... 나 하이인데, 저 굉장히 하이인데. 네. 하이 아니야, 우리? 응? 지금 좋은 거 들었어. 우리 텐션 좋은데? 자. 네. 그래서 마피아가 게임 끝나기 전에... 마피아가... 마피아가... 자. 마피아가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 번 대화 속에 섞어서 단어든 뭐든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게임에 걸린 상금은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고요. 한 명의 마피아가 시민을 죽이고 살아남게 될 경우 마피아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시민이 마피아를 성공적으로 죽이면 각각 5만 원씩 상품권을 나눠 갖게 되죠. 그리고 침묵 방지를 위해서 중간중간 초니 피디의 메모장이 열려서 토크 주제를 써주면 그에 맞는 토크를 나눠야 한다는 것도 미션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이해되셨어요? 아 저 잠깐 정신 나가 있었어요. 아 때리고 시작하셔도 돼요? 저 때문에요? 아 이게... 한 번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제... 아 잘 차린거예요? 네. 홍주연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지지난주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어 저 그거 봤어요. 뭐요? 좋아하시던 모습. 저요? 지지난주 맞나요? 그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저는 아무 반응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해? 해드려야 되나? 아 우리 폭탄을 두 개를 안고 방송을... 시한폭탄이 몸에 이렇게 걸리는 것 같고요. 너무 재밌네. 자 청취여러분도 마피아가 누군지 맞춰보시고요.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연은 뭐였는지 여러분이 추정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께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저희가 정답을 미리 발표하고 범인을 발표하고 얼마나 가증스럽게 연기하나 이거를 보는 재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추리를 하셔가지고 막판에 발표할테니까. 그렇죠. 자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주시는거죠? 뽑는거죠? 뽑기 뽑기. 비록 마피아와 시민을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섞었고요. 자 우리 단판 마피아입니다. 작년 아나운서. 귀엽다잉. 자 두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은. 네. 저 언제나. 파란거. 저는 초록색. 자. 안보이게 몰래 보는게 좋아요. 이거 공개하는거 아니에요? 아 네. 근데 누가 봐도. 저는 이거는. 거의 모든 방송은 공개하잖아요. 그럼 방송은 망가지니까. 네네. 밑으로 좀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어. 지금 홍진호씨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응. 홍진호씨가 반칙을 그냥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아아. 저는 눈빛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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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때 말이죠. 네. 저 지금 게임 끝났어요. 왜요? 진짜 나중에 알려줄게요. 왜요? 게임 나중에 알려줄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확실히 알았단 얘기야 지금.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저 이 게임 잘 몰라서. 게임을 모른다고요? 그냥 모르면은 저만 믿어요. 저 장려주거든요. 제 눈. 아니죠. 진짜로. 아니죠. 전 우승자 진짜로. 아니 전 우승자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승은 제가 제일 많이 차지했구요. 음. 최근은 저였으니까. 알없는 안경 맞습니까? 맞습니다. 찔러봐도 되나요? 본인 눈. 하하하하하하하하 확인 지는 이제. 장려원. 질러도 되나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좀 깊이 찔러도 되나요? 하하하하 자. 그렇구요. 아. 채팅창에 장예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오고 있고. 마피아를 찾는거죠? 그렇죠. 마피아를 찾는거죠. 현재. 저희 세명중에 두명이 시민. 한명이 마피아인데. 그러면 둘중에 한분이 마피아 하는 얘기에요? 에이. 이런 초보적인 관계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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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소리 때문에.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음. 자. 일단 초보티를 일부러 낸 것 같은 느낌도 봤죠. 하하하하. 저 그렇게 연기 못했는데. 저 연기 잘했으면 연기자 했죠. 어. 저 아까 봤잖아요. 쉿. 으음. 이따. 범인. 범인 이따. 으음. 그렇군요. 연기자가. 제가. 장예원 선호랑 방송을 같이 해봐서.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는데. 으음. 나 정말 모르겠다.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에는. 네? 보시기에는.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으음. 아니 평소랑 크게 다를 바는 없고. 네. 문제가 있다면 지금 그. 홍진호 씨에 대한. 네. 증오심 때문에. 증오심. 앞부분에 약간 흔들렸던 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파가. 여진이 남아있어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춰요 눈빛만 보고. 아 맞출 수 있어요. 음. 진짜요? 네. 제가 보여줄게요 진짜 이따가. 으음. 살기가 조금 느껴지는데. 홍진호 씨는 좀. 얼마 전에 자다 오신 것 같은데. 맞춰요? 네. 와피아 게임에서는 일부러 좀 자고 옵니까? 릴렉스돼 보이려고. 아니 그냥. 어제 제가 좀 이제 그. 약간. 술 한 번 해놨어요. 아 과음을 하셨군요. 머리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머리는 깎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아. 너무 성의 없이 오신 거 아닌가요? 1년 만에 보는데. 전혀 와서 풀메이크업 하고 왔어요. 저 진짜 가죽치마 입고. 구두 신고 왔어요. 라디오에 이렇게 구두 신고 오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진짜. 정성 인정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 보고 와서. 아 끝나고 술래수 있구나.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네. 풀템 장착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풀채팅. 항상 감사하고요. 훌륭합니다. 저도 그래서 덩달아. 메이크업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라디오에 메이크업을 하시겠다 해서. 수준분해 보일까봐. 채팅창에 작년 좀 이따 방송 있구나. 빙거. 생방송. 자. 어쨌든 지금. 초반의 느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뭐 전혀. 진짜 모르겠어요. 약간. 음. 어? 잠깐만. 방금 빙고 누가 얘기했죠? 제가요. 빙고입니까? 빙고? 지지어가? 아니요. 그냥 빙고 한 건데요. 아 빙고요? 네. 범인이다. 어? 저보고 지금 빙고 한 거 해서 약간 말을 더듬었어요. 아. 전 순간 빙고가 우루 나온 줄 알고. 빙고? 응. 빙고에서. 빙고에서. 갑자기? 갑자기요? 위뚜쿠뚜 헛는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 더듬어요. 그리고 홍지원씨. 그래요? 원래 더듬어요. 아 알잖아요. 왜 그래요? 자. 이거 눈빛 잡았어요? 눈빛? 눈빛 어땠어요? 방금 못 봤습니다. 알잖아. 이렇게 했어요. 아 찡긋? 네. 눈썹으로. 약간 텔레파시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텔레파시요? 비밀입니다. 나 시민이다. 텔레파시가 통해야 텔레파시죠. 어디서 추파냐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입으려. 홍지노. 아 찰악기라뇨. 아 예원이도 발음 꼬이는 것 같다고. 신문이 있고요. 생방송이 있고요. 아 오늘 조금. 생각보다 알기가 어렵네요. 저희가 두 분을 다 알고 있는 상태라 오늘은 좀 쉬울 것 같았는데. 지금 왜냐면은. 네. 저도 이제는 뭐 경험 많이 해봤고. 또 배성재 아나운서도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지금. 장예원 아나운서는. 눈치를 지금 많이 보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누구 한 명도 먼저 지금 약간. 티를 내거나. 섣불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항상 제가 먼저 나오면은. 제가 공격을 받으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데. 일단 뭐. 저는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이죠.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지시어 안 하세요? 뭐요? 다들 지시어 왜 안 해요? 지시어는 하나니까. 그거를 언제라도 한 번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지금 아니더라도. 그럼 저 강아지. 응. 뭐요? 강아지 얘기해도 돼요? 여름에. 강아지 얘기해도 돼요? 강아지가 왜 나온 거죠? 아까 하고 싶었던 강아지 얘기를 지금 하겠다. 하세요. 표니창에 하라고 얘기. 지시어가 왔습니다. 예언이는 방송 편하게 하잖아요. 강아지. 지시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시어를 다들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이 이제 강제로. 그러니까. 빨리 지시어 하세요. 여름이. 여름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시어? 여름이가 지시어. 대학진 씨 여름이 이름 알리고. 여름이는. 여름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여름이. 여름에 태어났나요? 여름에 태어나진 않았고. 여름에 데려왔어요. 작년 아나운서 여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어. 여름에 며칠? 7월 14일. 우와. 본인 아이디에다가. 박재레 넣었는데. 안 외울 수가 없고. 맞아요.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막 그래요. 훌륭하네요. 그리고. 여름이는 그래서. 종이? 여름이는 실버푸들인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귀엽더라고요. 원래부터 목맥이 좋아했나요? 강아지는 너무 좋아했는데. 여름부터 키웠었고? 아니. 막 잠깐 데리고 있던. 임시보호 하던 적은 있는데. 실제로 길게 키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자. 심리 추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초보인 예원이가 마피아라면. 쫄아서 지금처럼 쪽지를 책상에 올려놓진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쪽지 어디갔어요? 요기요. 이 얘기를 해줘서 도와주고 있는데. 요기요. 치웠습니다. 굉장히 빨라 또 체크하는 거는. 아 이게 라디오더 습관이 있어서 보이더라고요. 동물농장 누나 반갑다고 하신 분이 있고. 예원이 누나도 귀여워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배디도 귀여워도 왔고요. 그거는. 있었어요. 지금 추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안 돼요. 저희가 앞부분에 약간 팽팽한 긴장감 속의 토크를 잠깐 나눴더니. 오히려 알기로 좀 어려워져 버렸어요. 저는 일단은 두 분 다 지금 혐의가 느껴집니다. 약간씩은. 작년에 와서는 조금 초보 티가 나면서 좀 지금 그게 있는 거고. 홍진영씨는 과하게 릴렉스되어 있는 느낌. 범인인가요? 아 저는 지금 범인을 거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제가 딱 잡아야지만 이게 편히 만들어질까.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 잡으실 건데요? 아 그거는 지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응?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배곡가 듣고 2부에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거? 응. 하다보면 좀 쉬울 때도 있어. 아 뭐. 눈빛에 뭐 어떻게 알아? 아 눈빛은 솔직히 약간. 하다보면 시민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몰아가는지 그거랑.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이 단어를 굳이 왜 이야기했을까 하는 어떤 특정 명사 단어가 있어요. 음. 의심을 꾸준히 해야 돼요. 물론 영식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시민이야. 아임 시민. 아임 시민. 아. 아 일단. 아유 시민? 방송. 비방송 중에는 얘기 안 하고. 아. 아 깜짝이야. 가겠습니다.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마피아. 오늘은 SBS의 아나운서 팀 여신 장예원 아나운서를 모시고 마피아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뽑기가 끝나서 시민 2명과 마피아 1명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시어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 지시어를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특이한 지시어가 없었잖아요. 예? 특이한 지시어가 없었잖아요. 강아지 말고는 지금 없었죠. 그러니까요. 네. 왜 그렇게 분발하지 않는 거죠?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버민분들? 빨리 하셔야죠. 왜냐면 지금 마피아가 갑자기 흠 이따가 뭐 이상한 말을 딱 해버리면은. 너무 편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녹아들이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빙고랑 강아지 두 개 정도만 좀 튀었고.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게 게스트 소개할 때 텐션이 높았는데 게임 들어가서 텐션이 낮아졌다고. 거기서 모든 걸 쏟아줬어요. 아깝게 등줄기에 땀이 줄었다고. 편안하게 게임을 릴렉스 댄스에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하나 됩시다 이제. 뭐가요? 저랑 같은 편 합시다. 뭘 같은 편 합시다. 재원 씨가 보기에는. 네. 지금 누가 좀 더 범인에 가까워가지고. 가깝기 때문에 누구랑 편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홍진호 씨랑 편 먹기 싫은데. 아 왜? 성재 씨가 범인 같아요. 아니 그냥 감정으로. 왜 제가 범인 같죠? 왜 제가 범인 같아요? 뭔가 범인 같다. 함께 파트너를 오래 한 경험으로써. 저랑 파트너 오래 했죠. 그렇죠. 우린 척하면 척이잖아요.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그럼 진짜.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랑 편 먹을래요? 어? 어때요? 눈빛. 아 왜? 아우 진짜. 내 눈빛 어때요? 제 눈빛 이상해요? 의문의? 슈퍼야에게? 그냥 동맹하자고 얼라이. 아 그냥. 얼라이? 어. 저는 말이죠. 편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단판 파피하기 때문에. 네. 이딴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리면. 아 이딴가 아니라. 방송이 끝나버려요. 저는. 어느 정도로 약간 이렇게 동지를 해주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논리적인 이유를 말할게요. 제가 아까 뭘 봤냐면은. 네. 사실상 저는. 시민도 걸려보고. 마피아도 걸려봤어요. 봐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적혀있는지 아는거죠. 사실 마피아라는게 말이죠. 시민은 그냥 당신이. 시민은 딱 적혀있어가지고. 딱 보고 끝낼 수 있어요. 네. 마피아는. 마피아가 써있고. 아 지시요. 지시요. 그래서. 최소한. 2, 3초 이상은 봐야되거든요. 맞네 맞네. 제가 아까 봤을 때. 진짜로. 작년 아나운서는. 흥. 딱. 1초만에. 딱. 저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아 얜 무조건 시민이구나.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마피아는. 진짜 제가 느끼는데. 우리 곰돌 형님. 배성재 아나운서. 곰돌이 형님. 아니. 원래 범인은. 말이 많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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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아니. 꼭 항상 저희가. 초반에. 제가. 웃음. 진짜 둘다 못 믿겠어요. 처음에 배성재 아나운서가. 우승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 과정을 알려줄까요. 그 과정이. 처음에도 제가 이렇게. 현장 높여가면서. 와바바바해가지고. 범인은 이 사람이 났는데. 결국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범인은. 말이 많으니까. 당신이요. 해가지고. 마지막에 배성재 아나운서가. 주소 목다치 피. 그럼 저랑 편먹어요. 해가지고. 저를 찍은거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마피아가. 다 본인이 걸렸었는데. 다 우리가 못 맞춰가지고. 다 독책했거든요. 오늘도 똑같아. 그러면 저는 정했습니다. 누구를요? 범인! 저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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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요! 초조일간! 초조일간! 일편단신! 초조일간 일편단신! 해보라기! 저희가 아까 아이큐도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 좀 논리적으로 갖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너무 홍진호씨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제 말에 솔직히 반박할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요? 아니요. 저는 홍진호씨가 시민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를 지목한 것은 정말 큰 실수다. 그런가요? 제가 거짓말할 때 습관을 알고 있습니까? 거짓말할 때 습관이요? 저는 거짓말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성재선배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뭔가를 감출 때의 느낌을 알긴 알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은 안 나요. 그래요. 저는 누누히 얘기하지만 진행자 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끌고 가야 돼요. 저 진짜 입사일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입사일에? 이거 진짜 입사일에 가장 머리가 아프라는 비교금이라고 그동안 방송 굉장히 편하게 한 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나봐요. 출입된다고 하면 큰일겠네. 저는 진짜... 머리 아픈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생각보다 멤버는 굉장히 출중한데 출중함과 비해서 약간 너무 뭔가 좀 쉽게 걸린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시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민이고 싶으신 거겠죠? 저는 무조건 시민이고 제가 이걸 펼칠 때 저는 항상 오랫동안 봐요. 왜냐면 게스트가 오래 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아무도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니 그거 저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좀 기회를 드렸는데 저는 지금 찌르면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작년 아논서가 범인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이유가 뭐죠? 아니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눈이 아무리 빨라도 권투선수가 아닌 이상에 순식간에 그거 두 개를 캐치할 수가 없어요. 저 속독했어요. 초등학생 때. 네? 속독. 권투라고요? 아니 속독 빨리 보는 거. 아 빨리 보는 거? 그 한 문자 한 번에 읽고 이런 거 했어요. 어렸을 때.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자신은 시민이라고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아 아 맞네. 뭐죠? 뭐죠? 어쨌든 음.. 제가 약간 이러다가 지난번에 홍진우씨한테 한번 대치기를 당했죠. 아 그렇죠. 어.. 진짜. 근데 오늘은 진짜.. 작년 아논서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지금 보고. 작년 아논서의 특징이 있는데 춤을 춘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단순한 특징인데 춤을 춘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크하다는 얘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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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아논서랑 정말 그.. 소위 원플러스원으로 네. 진행을 많이 같이 해봤는데 굉장히 편할 때 분장주셔서 이 짓이요. 이 짓이요. 세상 단순한.. 네.. 제가 진짜 세상 단순한 사람이긴 한데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게임을 너무 잘하는.. 이걸 연기했을 리가 없어요. 지금 방금 무의식 중에 나온 이 춤 동작은 어.. 시민일 가능성이 좀 있다.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지금 뭐..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결과적인 측면만 본다면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일단.. 작년 아나운서는 마피아가 아니에요. 저 아니면 배성재 아나운서 둘 중에 한 명.. 아니.. 저면 조지 저 아니면 배성재 아나운서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작년 아나운서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물론 제 생각에는 무조건 오늘 지금 아까 말씀.. 제가 말했던 곰돌형님..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인데.. 뭔가 배성재 아나운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말하는 와중에 지시어를 했을 것이다. 제가 무슨 지시어를.. 아니 지시어를 하면 보통 기억이 납니다. 뭐 했지? 아.. 근데 진짜 지시어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제가 하는 것들 말고는.. 아.. 작년..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즐겁다. 까는.. 아까.. 그 동작은 그거예요. 저는 작년 아나운서의 시민의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공지노치.. 곰돌이! 네? 곰돌이라고 한 거. 곰돌이? 아.. 아.. 그거는 그냥 원래 평소 약간 별명이 있었으니까 제가 무슨 곰돌이라고 부른 적 없는데요? 저를 북극곰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있고 누가? 네? 주시윤 아나운서가? 약간 이제 곰에 형성돼서 그렇게 별명이 나왔었거든요 곰돌이가 나오는 거는 좀 특이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크로스? 오늘 한 번 진짜 한 번 잠깐만요 아시죠? 후회하실 것 같아요 홍준호에서 자꾸 동물로 사람을 엮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 주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진짜 불쾌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갑자기 또 생각났네 아 근데 저는 되게 고마워요 제가 개그 소재로도 이용하고 있고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방금 전까지 불쾌하다고 해놓고 나를 말하고자 말하고자 의도가 뭐야 대체는 정말 읽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아니 이러고 여러분 진짜 이따가 그 결과 나오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장예원 이정도였나 불러야겠다 제가 봤을 땐 진짜 장예원 아나운서는 지금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아니라서 편하게 그냥 결정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초니창의 지시가 왔는데 각자 생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을 얘기해봐라 일단 게스트인 우리 예원씨는 생일 에피소드 게스트는 마지막이래 게스트는 마지막이래요 배성재 아나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언제였는지 저요? 네 저는 생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많아가지고 생일이 작년 아나운서도 한참 많아서 하하하하하하 글쎄요 언제였을까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은근슬쩍 그 에피소드에 지시어를 딱 슬쩍 끼워놓는다고요 네 네 아 저는 한 그 30세가 되던 때 네 30세 30세 오 오래전 옛날 옛날 네 40세가 될 때는 별로 이렇게 힘든지가 않았는데 네네 30세 때 조금 힘들었다 아 그때 뭐 하셨어요? 생일에? 그때 진짜 혼자 있었어요 그냥 아 뭘 맨날 혼자 있어요 됐고 아 작년 아나운서는 곧 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하하하하하 아니 뭐 기용이 나면 무서워 아 진짜 작년 아나운서는 곧 서른이죠 얘기하려는 거죠 곧 언제가 그거죠? 네 뭐 내일 모레죠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아니 진짜 저 성재 선배가 차를 딱 타더니 저에게 어 나는 서른이 됐다 라는 책을 딱 건네줬거든요 아하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서른이 됐구나 느꼈어요 하하하하 아직 그래도 두 달 남았으니까 네 아 마지막 20대를 좀 불태워보시고 하하하하 어 배정재 생일 왜 물어봤냐 괜히 슬프잖아 라고 하시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아 저도 좀 슬프네요 하하하하 아 요번 생일은 뭐였죠 진짜? 사실 이게 나이를 어느 정도 먹다보면은 네 생일을 훌륭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좀 귀찮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이가 중요합니까? 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구요 네 생파를 굳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어 생일 이번에 최근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그냥 최근 생일만 얘기하면은 따로 그냥 생파 크게 안하고 그냥 지인들 만나가지고 가볍게 그냥 술인지 하면서 음 오히려 이제 주변 친구들도 뭐 축하해 하면서 그 끼톡으로 선물 많이 보내주잖아요 네 약간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네 이전까지는 뭐 약간 뭐 향수자던가 뭐 디퓨자던가 그런 장식용? 그런 거에 선물 많이 받았었는데 벙커 받았냐고 물어보시면 이번에는 벙커 받았냐고 물어보시면 이번에 벙커 받으세요? 벙커 받았고 이거 살 수 있으면 그게 생일이 2월 22일 아니었냐고 아. 두 번입니다 그렇게 네 이번에 아까 건강식품을 많이 아 저도 홍삼 이런 거 참 많았어요 홍삼 저는 거의 생일날에 일을 했고,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딱 20대 마지막 생일에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던 운동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배성재 아나운서가 선물 준 거예요. 딱 그 신발을. 그 전에 뭔가 어필한 거 아닙니까? 어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운동화를 원래 좋아하긴 하지만 딱 그 운동화를 사준 거에 너무 놀랐는데 소회도 운동화를 사줬더라고요. 똑같은 운동화요? 그래서 소회랑 같이 연락했어요. 우리 신발 신고 만나자. 아 저기 미담 불편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자 아무튼 그 신발은 제가 그 전생일 때, 아 그러고 보니까 작년 아나운서가 신발을 사준 적이 있어서 저도 신발로 갚아주자. 그래서 고르다가 예쁜 걸 골랐을 뿐인데 하필이면 또 사고 싶었던 거라고 하니까. 근데 성재 선배는 배성재 아나운서는 좀 챙겨주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약간 운동화도 되게 세련되게 신을 수 있는데 약간 아재 느낌 나는 운동화 신고 이래서 좋은 거 사줘야겠다.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왜요? 구두 같은 거 신었어요. 근데 그 흰 운동화를 사드렸는데 너무 잘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아 뼈 때린다고 하신 분. 진짜 되게 시간 지날수록 챙겨주고 싶은 스타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본인이 막 뭔가 하진 않고 누가 주면 또 그건 잘 입고 다니고 막. 제가 맨날 차라리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사드리겠다고 센스가 없어서 약간 사드리면 좋아요. 그만 얘기하시고. 어쨌든 저는 생일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는 선생님께 가는 선물들을 그냥 본 적 밖에 없었다. 아 너무 어려워요. 이제 지목을 해야겠죠? 저는 뭐 아까 얘기한 거도 진짜 오늘 5만원 갖고 싶나요? 네! 그러면 절 믿어요. 너무 팔랑귀야. 아 진짜요? 되게 봤을 땐 말이죠. 진짜 절 믿으면 오늘 그냥. 아 이거 나눠 갖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머나 가져갈 수 있어요. 진짜로. 완전 믿어봐라. 아휴. 장예원 아론사에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장예원 씨는 좀 시민의 가능성이 높다. 네. 네. 느낌이 오고. 물론 이러다가 한 번 당한 적도 있긴 하지만. 아 그래요? 네. 시민의 느낌이 어쨌든. 장예원 아론사는 제가 많이 봤잖아요. 춤을 추고 있죠. 춤을 추는 것은 편한 것이다. 그리고 홍진호 씨가 여기서 10만원을 독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둘 다 약간 이렇게 막 믿음 가는 얼굴이 아니어서. 오늘 그냥 장예원 아론사는 마음 편히 있으면 돼요. 지금까지 그냥 하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 편히 있으면 돼요. 마음 편해요. 네. 그리고 알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본인 생각하기에 마피아인 것 같은 사람은 찍으면 됩니다. 음 저는 대성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찍지 마. 아직 찍지 마. 일단 한 번 사람 얘기할 거예요. 아 진짜. 진짜 그거 초지휘가 바꾸지 마세요. 저랑 방송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저의 지금 평온한 이 느낌을. 눈빛으로 한 번 알려주실래요? 네. 저의 이 그. 티 없이 맑은 이 눈빛을 모르겠습니까? 아 저는.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변성재 아나운서가 독식할 때는 마지막에 이렇게 본인의 뭔가 최후의 변론을 그럴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항상 반전당했거든요. 저는 항상 심의일 때도 그럴싸했고요. 저는 뭘 말해도 뭔가 믿음이 가는 말투를 갖고 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일단. 이 어쨌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하면. 이게 게임이지만 실제로 알게 됐을 때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마피아 게임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퀴 그거랑 너무 접목시키지 마세요. 실망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물론 장영원 아나운서가 여기서 막판에 마각을 드러낼 가능성도 없진 않죠. 마피아인 것을? 네.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괜찮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저보고 너무 몰입하지 말래요. 몰입이 되는데. 몰입이 된다고요? 장영원이 마피아면 충격적이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곰돌이가 지시어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본인의 순수한 본능적 촉으로는 누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아... 라디오니까 얘기를 좀 했지. 삼촌이가 끝이 납니다.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결정은 한 겁니까? 아니 저 진짜 게임 못하죠. 지금 보내니까 진짜 못하네요. 손가락으로 하는 게임뿐만 아니라 입으로 하는 마피아 게임도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못해봐가지고 오늘 이렇게까지 약간 저거 못해요 이랬는데 마피아면 정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게임을 잘하는 거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어려운데... 샵 1077 누가 마피아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뭔지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에 유료 문자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구구단 Not that type 지시어라고 할만한 게 별로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지시어를 안 하시네? Not that type 아 뭐는데 결과는 나오니까 아 너무 어려워 자 지금 문자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발표 다 하고 광고할게요. 발표 다 끝내고 와요. 광고하다가 이제 아 그리고 어 응? 정답자는 상품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말한다. 흠흠흠 스승의 날에 세종대왕의 탄신 응? 저 들어갈게요. 저 들어갈게요. 자 배성 Z10 콩까지 마피아 오늘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날 저희와 함께해서 작년에 와서는 기분이 별로였는지 괜찮았나요? 아니 그런 날인지 모르고 왔어요. 그런 날인 줄 알았으면 안 왔죠. 하하하하하하 뭐라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근데 장예원 아나운서 활약도 대단하네요. 접속자가 장난 아닙니다. 아 지금 막 우와 이거 저기 그 리밋을 걸어놨어야 되는데 어 그렇군요. 저희가 얼마나 싸우나 보러 오신 거 아닌가요? 하하하하 근데 뭐 생각보다 훈훈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아니 전 다 얘기 못했어요. 너무 우리의 근황토크가 짧았어요. 그래요? 네. 얘기할 거 있었으면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고 하하하하 뭐 아직까지 맘에 걸리는 거 있어요? 아니 저 요즘 진짜 뜬금없는데 저 요즘 강아지 성대모사 할 수 있거든요? 오늘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 같아서 진짜로 지시어가 개소리입니까? 아니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 성대모사가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봐야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세팅창이 예원이가 급했네 다 끝날 때니까 지금 성대모사인지 강아지인지 뭐 강아지 성대모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 같은데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아 강아지 오래 키웠죠 여름이가 진짜 순한데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밥을 빨리 달라고 할 때 이제 내는 소리가 있어요 해도 돼요? 아 해도 되죠 여쭤볼게요 밥을 빨리 달라고 할 때 트이팅창이 작년 그냥 오늘 토크하고 싶다고 마디아 게임 안심도 없다고 아니 저 진짜 강아지 키워보셨죠? 그럼요 어떻게 하냐면요 밥 달라고 할 때 밥 달라고 할 때 스스로 흑역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강아지 키우는 분들 알지 않아요? 아시죠? 강아지 처음 키워봤나요? 어? 네 아 그래요? 이렇게 긴 새끼를 키운 건 처음이에요 이미 성견을 키운 적은 있는데 근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거의 초등학생들의 자룡부를 때 아니 솔직히 아시죠? 아시는데 그냥 이렇게 리액션 하시는 거죠? 아 예 어 하나요? 하나가 끝이에요? 네 이게 다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요즘 예원이가 힘든가 봐라 하하하하하하 아 땡튜브에 박제됐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솔직히 너무 하세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 다 아실텐데 너무 모르는 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알죠 알죠 너무 많이 들었죠 설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무서울 게 없죠 서른대면 장독스라고 왔어요 하하하하하하 아 또 새로운 별명 나올 건가요? 아 진짜 별명 장독스 장독스 훌륭합니다 아 자 이제 범인을 발표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음 아 과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 오늘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연지 찬란 그래요? 네 아 아 장녀나서가 팔 남기긴 한데 네 홍진호씨의 저에게 넘어가면 정말 게임은 못하는 거다 네 아 그거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쓴 거죠? 아니 뭐 저야 당연히 심의이기 때문에 아 저도 심의입니다 자 네 저는 정했습니다 누구예요? 어 범인은 네 홍진호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는 한 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아 범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두 손가락으로 진짜로 믿어보려고 아까 알았죠? 사람이 그렇게 변신하고 쉽게 변하면 안 돼요 네 네 어 진짜 아픈 거예요 초질리강 인편단심 해버리기 따라가라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마피아를 지목 지목 진짜 진짜 후회할 거예요 진짜 한 번 좀 믿어봐 저는 정했어요 저희도 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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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밤 뭐 할까요? 아 이런 거 아니면 진짜 너무 안 봐야지 제가 지목이 다 됐습니다 아 저는 안 본다고 아 제가 먼저 공개해야 되나요? 저는 아 흥미진진하네요 네 후회합니까 안합니까 아니 지금 약간 네 흔들린 거 같아서 범인이 맞는 거 같아요 자 아 마피아입니다 아니 잠깐만 내가 아 저는 아니 지시어를 진짜 안 나와 지시어 뭐였어요? 아니 지시어가 지시어 뭐예요? 아 그래 훈민정음 훈민정음을 어떻게 하려고 아니 갑자기 뭐 스승의 날 세종령 얘기하길래 아니 훈민정음을 하면 어떻게 내가 제가 아 마피아 게임을 하다가 훈민정음 안 나왔죠? 아니 보통 이제 지시어가 아주 단순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도 마피아일 경우에 빠르게 보려고 했는데 펴는데 훈민정음을 하러 갔어요 훈민정음 저도 모르게 2초 정도 더 봤어요 못하죠? 못했어요 아니 아까 전에 막 스승의 날인데 세종대화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 너무 위험해 보여서 아 너무 위험해 보여서 그렇죠 제가 그 생일 쪽으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걸 줘야 야 지시어도 못했고 빌드업이 너무 어려웠어요 실망이네요 너무 재밌네요 아니 그리고 훈민정음이 이쪽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했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게임하다가 이제 녹여내는 거죠 뭘 말만 짓지 대화 중에 훈민정음이 치우나 4자 성어를 아 너무 심한 지시어가 나왔다 아 너무 좋네요 아 어쨌든 오늘은 딱 마셨습니다 자 아무튼 너무 아쉽고 아 너무 마피아 게임을 지면 2주일 동안 기분 나빠 아 약간 우울해지죠 1주일 내내 짜증이 나고 오늘 저 뵙게 잘했죠 네 아니 저는 또 한 번 느꼈는데 홍진호와 장예원의 이런 방송 호흡은 기가 막힌다 아 뭐였다고 지금 갑자기 방송 호흡은 매직아이 매직아이 매직아이? 네 매직아이 때도 좋았잖아요 아 매직아이 때 언제쯤 얘기해요? 매직아이 때 장예원 아나서의 그 열받은 표정 아 자 장예원 아나서는 춤추고 개흉내 내고 웃었더니 사슴살이 나오죠 꿀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로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주시는 거죠 저는 아직 못 받긴 했는데 자 오늘 너무 씁쓸하고 별로인 것 같고 네 앞부분에 제가 너무 등줄기에 땀이 나서 자 장예원 아나서와 홍진호씨의 만남 이렇게 리벤지 매치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네 아 저한테 물어보죠 네 저는 사실 뭐 리벤지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원래부터 친했으니까 네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어 앞으로 좀 더 기회가 있으면은 자주 나와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우리의 방송 호흡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너무 재밌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아니 고정으로 뭔가를 해도 좋겠다 아 팟캐스트 할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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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텐분들 다 넘어올 수 있도록 배텐분들 어? 갑자기 하하하하 저 글 네 아 예밤보다 배텐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예원 아나서가 아니 뭐 마음껏 춤출 수 있고 놀다 가는 느낌으로 응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같이 봐서 네 아 말로만 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우리를 왜 땡겨가려고 하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강제로 하하하하 장통수라고 웃고 있어요 하하하하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어 다음에 꼭 한 번 또 모실 테니까 네 그때는 다른 코너에 네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스포츠 뉴스 잘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바로 가서 스포츠 뉴스 준비해야 되는데 네 멘탈 흔들린 거 아니죠? 제발 오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모든 걸 여기서 쏟고 가서 가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배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서는 아직 에피소드를 못 풀고 갔어요 준비해온 것들을 다음에 나와서 풀고 가는 걸로 하하하하 너무 짧아요 시간이 하하하하 나중에 비참 같은 데도 한 번 나와주세요 워낙 거기에는 비참한 남자분들이 많은데 네네 그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아 정말 제가 갖고 온 거에 10%도 못 털고 갔다 아쉽네요 하하하하 아 배텐 나와서 못 털고 가서 아쉽다고 하는 여자 게스트는 처음인 것 같고요 하하하하 스포츠 뉴스에 훈민정음 한 번 녹여주시겠어요? 아 저 짤립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마피아 배성재 맞추신 분은 AI 스피커 보내드릴 테니까요 두 분 이름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홍지연 씨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작년 아논서는 스포츠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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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크로니 갈게요 어 어 어 크로니 크로니 바로 자 딸게 자 11월 11일 일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자 고생은 우리 예은씨한테 카카오미니 이거 그냥 그리도록 하겠어요 아아 전달씨가 아 아 얘 좋아요 아 좋겠다 야 얘가 더 예쁘다 강아지잖아 아니 오빠 것도 있어. 오빠도 가져가실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요? 두 마리가 다 매달려 있을 수 있나? 오 한 해 가네. 우와! 숫자 가야죠? 아니 그럼 안 돼요. 하나 걸리 하나 걸리 하나. 내 것도 있어야 돼. 내 것도 가져가.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올려놓고 집에서 뭐 하겠니? 제 것도 있어요? 네. 아 이걸 그냥 두고 새걸 드세요. 그래. 이걸 그냥 두고 새걸 드세요. 아 그래요? 그냥 여기가 두고. 저거를 지금. 아 이거 또 PPL 하실 거니까요? 네. 저 상관없어요. 저 그냥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스피커는 저거에다가 PPL만. 네네네. 아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 색이 어떻게 뜯어갔냐. 뜯어가요? 이거 뜯어가요? 네. 이거 뜯어가요. 여기 안 들었어? 안녕. 안녕. 여기에다 넣으면 돼요. 언니 이렇게 들고 가면 돼? 네. 좋네. 상관없지. 상관없지. 상관없어 줄게. 망수 안 끝났어요? 망수 안 끝났어요? 망수 안 끝났어요? 계속 갈 거야. 연정양력 어디 또 있어? 셀피레스. 아! 그러니까 나 나중에 줘. 나 여기 회사에 사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아무 때나 줘. 받아서 받고 나가서 다시 내 책상에 올려둬. 됐어. 여기 두 마리 들어갔어. 끝날 건가요 방송? 네. 이거 오빠꺼? 사진? 사진? 사진 빨리 찍을게요. 피딩님. 또 봐요. 연정양이 그 설명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사진을 좀 잘 했는데. 무슨 말 했어? 잘한 것 같아요. 괜찮지 않대? 오케이. 너 믿을게 그럼. 저희 사이 좋겠어요. 우리 너무 도레미 아니에요? 도레미라니? 도레미라니? 비슷한 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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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거 뭐야? 키에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이렇게 일자로 쓴 것 같아서. 아휴. 나의 전까지 맥이네. 하나, 둘, 셋. 아 진짜 국민 정황이 뭐냐. 너무한 거 아니야? 잘 먹으려고 췄으니까. 오빠 지난주에 사사방 안 할 거라고 그랬지. 하나, 둘, 셋.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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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응. 나 지금 가서 스포츠뉴스 해야 해.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안녕. 다음에 뵈요. 고생했어. 반갑습니다. 사랑해서요. 진짜요. 고생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세요. 잘해. 감사합니다.